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. 세월호 광주시민 상주 모임은 24일 구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구조반기, 진실 은폐를 규명하기 위한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또한 세월호 참사가 곧 7주기가 된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현재 국민 동의 청원 중인 두 개의 법안이 연내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